Hi everyone, welcome to English Idioms and News English Idioms and News Intermediate 첫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Idioms 라고 하면은 아주 생소하게 와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말로 굳이 직역을 하자면 관용어구입니다 보는 눈이 있구나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 그 사람은 일머리가 있어 그 여자는 금수저야 제가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일련의 표현들이 문자 그대로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금수저야 그러면은 금숟가락을 늘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 여자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살아 그 사람이 일머리가 있어 머리가 따로 일하는 머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일을 잘한다 일할 때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분별력이 좋다 그런 뜻이 있겠죠 일손이 부족해 어? 손이 다 두 갠데 몇 개 더 있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 인력이 많이 딸리는구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구나 라는 그런 암묵적인 무언의 약속들 그렇죠? 문자 그대로 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지만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쌍방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을 이리엄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리엄즈가 있다라고 함은 우리말에도 이렇게 관용어구가 많은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어권에서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영어를 쓰는 다양한 나라에서도 이런 관용어구가 있겠구나 생각만 해도 어떤 관용어구가 있지? 그럼 우리나라 말고도 겹치는 아니면 또 다른 뉘앙스로 어떤 거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올라오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 첫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어구의 그런 정의와 유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또 문법적으로 또 어휘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도 그 차이점도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엄즈미닝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리엄 관용어구와 그리고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리엄은 여러 단어가 뭉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의 묶음 하나의 총체적인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문자적으로 이게 합이 맞춰져서 이 문자적인 해석 자체는 이상한데 이 자체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 일상생활에서 너무 깊게 생각할 그럴 필요 없이 입에 이미 베어 있고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이미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의미는 별개의 단어의 의미로는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합 자체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같이 주고받고 의미하는 그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Drive someone round the bend Drive 운전하다 Someone 누군가 Round 동그란 The bend 아, 밴드? 밴드는 이렇게 구부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하나 보면 개별 단어의 의미로는 추측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누군가를 몰아갑니다 Around the bend 그러면 자꾸자꾸 이렇게 이렇게 좀 신경이 거슬리게 만들어서 가만놔두지 않고 자꾸 쫓아다니면서 말 시키고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굴고 Make someone angry 화가 나게 하는 거죠 And frustrated 이렇게 짜증이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복과하겠어 이런 감정을 frustrated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성가시게 굴다 괴롭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다 이런 거를 Drive someone round the bend You're driving me round the bend 그러면 넌 나를 지금 굉장히 화나게 하고 있어 성가시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Drive someone round the bend Drive someone round the bend 이걸 보면은 성가시게 하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통째로 알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리하면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도 해요 That noise is driving me round the bend It's so annoying 자, 총체적인 문맥을 보니까 지금 소음이 나왔죠 That noise가 이러한 상황인데 힌트를 더 얻자고 끝부터 보니까 Unknowing이 나왔습니다 자, Unknowing 자체가 누군가를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성가시게 굴다 라는 이게 하나의 동사인데요 Unknowing 성가시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바깥으로 내뿜는 누구를 화나게 만드는 Unknowing입니다 그래서 아, 이걸만 봐서도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구나 나를 화나게 하는구나 Driving me round the bend The noise, that noise is driving me round the bend 라고 하면 화나게 하다 이렇게 문맥 속에서 아주 총체적으로 그런 총체적인 의미 속에서 이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types of idioms, idiom의 types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verb 동사가 나옵니다. 자, 동사가 나오고 이 뒤에 object가 나와요 목적어가 나오거나 complement 이거는 보어 보충어입니다. 아셨죠? 자, complement 자체가 동사로 보충해주다 라는 뜻도 되고요. 이렇게 보충해주는 말, 설명해주는 말 이렇게 했을 때도 complement를 씁니다. 아셨죠? 자,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이라는 example, sentence가 있습니다. 예시인데요. 죽입니다. 두 마리의 새를 with one stone 단 하나의 돌로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 우리말로 뭐예요? 일석이조죠. 와,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거 관용어구로 야, 이거 완전 일석이조네. 꿩먹고 알먹고네. 이렇게 쓰는데 정말 하나의 돌로 two birds를 kill한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바꿨어도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produce two useful results. 정말 유용한 두 가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런데 뭘 하면서요? 그냥 하나의 액션으로 하면서 두 가지의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 그래서 일석이조다. 이럴 때는 아,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나왔구나. 이런 포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나올 때도 있고. 하지만 비동사일 때는 그 사람은 무엇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충해주는 말이 나올 때는 complement라고 합니다. 자, prepositional phrase. 자, prepositional, pre가 나왔다 그러면은 앞에, 전, 앞전자를 써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구 phrase죠. 전치사구, prepositional phrase. in the blink of an eye. 자, in 자체가 뭡니까? 전치사죠. blink 자체가 눈을 깜빡,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빡할 사이에. in an extremely short time. 정말 짧은 시간에, 짧은 찰나에 이 뜻이죠. 자, compound는 복합어입니다. 이것, 이것, 이것이 만나서 하나의 의미가 되네요. a bone of contention. 자, contention 그러면은 긴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싸울 거리, 논쟁의 여지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argue by, 싸움을 하거나 disagree, 서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아주 논쟁의 거리가 됩니다. a bone of contention. 그래서 bone, contention, 두 단어가 만나서 복합어, compound가 된 거죠. 자, simile 자체는 직유법입니다. 어우, 저 여우같이 교활한 사람. 아, 저렇게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눈. 마치 뭐뭐와 같은 처럼. 이렇게 직유를 simile라고 합니다. 이야, 뼈처럼 말랐네. 수분기가 하나도 없네. very dry indeed. 그렇죠? 핏디가 하나도 없고 물기가 하나도 없네. as dry as a bone. 마치 뼈와도 같은 직유이죠. 자, binomial 하면은요. 두 개의 월드가 만났습니다. 두 가지의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뜻을 이룹니다. rough and ready. 자, rough는 정교하지 못해요.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준비는 해야 됐고. 그래서 이게 sophistication이 정교함, 세련됨이 없는 그냥 대책 없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의 일을 rough and ready라고 합니다. rough and ready. 정교하게 준비되지 못한, 일단 내지르고 보는 rough and ready. 주먹구구식의 rough and ready. 하지만 여기 by가 왔다면 try가 왔네요. 단어가 하나, 둘, 세 개가 만났습니다. cool, calm, and collected. 막 이렇게 서두르게 아니면은 포멧이 없이 이렇게 하지 않고 냉정하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정교하게, 세련되게 이런 거를 아주 relax 되었다. 정말 이 사람이 상기되지 않고 자기를 통제하면서 nervous하지 않다. 침착하게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cool, calm, and collected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 둘, one, two, three가 만났습니다. trinomial 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whole clause or sentence 전체의 절이나 전체의 문장 자체가 이름이 될 수가 있어요. to cut a long story short 긴 이야기를 짧게 끊자면요. 이 하나가 절이죠? 이 전체 절이 하나의 그 이리엄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두절미하고요.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나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assify 하세요. 이거를 분류해 보세요. 정말 많은 종류의 그런 이리엄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동사다음의 목적어나 부어가 나오는 건지 전치사 구인지 복합어인지 아니면 지금 여우와도 같은 사람 별과도 빛나는 눈 이런 건지 아니면 두 단어, 세 단어가 만나서 하나가 된 건지 전체 절인지 문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should we fly? 우리가 날아가야 될까? 아니, 우리가 날개가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겠죠. should we fly 비행기 탈까? or go by train? 기차를 탈까? what are the pros and cons? 자, pros and cons 자, 제가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장점과 단점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좋고 저렇게 하면 저게 좋고 장단점이 pros and cons입니다. 자, 뭘까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이죠. pros and cons 두 단어가 만나서 이리엄이 됐습니다. 자, I'm having second thoughts 나는 지금 두 번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 내가 첫 번째 느낌과 생각은 이랬는데 이제 생각이 다르네. 생각이 바뀌었네. I'm having second thoughts about going on holiday with Jean 아, 이 사람이랑 같이 휴가 가려고 그랬는데 어우, 생각이 바뀌었지 뭐야. 이건 뭡니까? 그렇죠? 동사 뒤에 지금 목적어가 나온 거죠. I am having a second thought 나는 뭐뭐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를 했기 때문에 object가 왔다. A가 정답입니다. When I had finished all my exams 내가 내 모든 시험을 끝냈을 때요. I felt 나는 마치 뭐처럼 자유로움을 느꼈다. 새처럼, 마치 뭐뭐처럼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D, simile입니다. 그렇죠? 직유법. 마치 뭐뭐와도 같은. I don't know much about design.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거든요. So, I gave the decorator. 자, decorator가 뭐예요? 꾸며주는 사람이죠. decorate. 꿈이다. 장식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a free hand. 그냥 자유로운 손을 줬어요. 이게 뭡니까? 자유권을 줬습니다. 내 아파트를 꾸밀 수 있는, 미국식 영어는 apartment, 영국식 영어는 flash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정답입니까? F죠. 그래서 전체 문장, 누구에게 내 손을 주었다. free hand을 주었다. 뭐, 자유로운 손을 주었다. 이 문장 전체가 전권을 내가 넘겨줬다. 모든 책임, 어떤 모든 의사결정을 그 사람에게 줬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네, she comes from a rather well-to-do family. 자, 이 사람은 어디 출신입니까? well-to-do,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네, 부유한 가정이죠. well-to-do family. she's always had a comfortable life. 자, 터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거죠. 자, well-to-do family는 뭘까요? 정답은 C입니다. 그렇죠? compound world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 my old school friend, 내 오랜 학교 친구 해리엇은요. arrived, 도착했습니다. out of the blue. 그러면, 푸시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I hadn't seen her for 15 years. 저는 15년 동안 보지 못했어요. 자, out of the blue. out, she 보이나요? 아, 이거 전치사가 먼저 왔구나. 전치사군의 prepositional phrase. 그래서 의미는 갑자기, 푸시의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라는 뜻입니다. 네, 일의음은 대부분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만 가끔 문법이나 어휘가 변화하기도 해요. 능동태가 수동태가 되기도 하고 수동태가 능동태가 되기도 하고 문법이 바뀌지만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뀌면서 일의음의 어숨과 형태가 바뀔 때가 있어요. 뜻이 바뀐다고요?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태, 문법적인 어떤 형태만 바뀔 뿐이에요. 자, occasionally an idiom in the active voice. active voice가 능동태죠. 내가 알아서 액티브하게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수동태로 바뀌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자, government ministers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일하는 장관들은요. always, 항상, pass the buck. 자, buck이 뭐냐면 그냥 사슴이 아니라 산에서 사는 이 야생 사슴이에요. if they're challenged. 만약에 뭐 할 때요. 도전을 받을 때요. about poverty.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빈곤한 거예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빈곤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때는 이 사슴을 어떻게 합니까? pass 시킵니다.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pass the buck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blame이나 blame을 다른 사람을 blame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책임감을 내가 떠안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사슴이 passed 되어졌습니다. 그 책임은 전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태가 바뀌었죠. 여기서는 능동으로 내가 회피했다 회피가 되어졌다 수동으로 바뀌었습니다. from ministers to minister. 이 장관이 또 저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이 장관은 또 다른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no one seems prepared. 아무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네요. 뭐를요?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그 책임을 온전히 떠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pass the buck. 책임을 전가하다.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the buck has been passed가 되는 겁니다. there is too much buck passing. 어? 이거 보니까 이 하나 자체가 하나의 표현이 됐네. buck passing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는 하나의 명사인 거예요. 너무 많은 책임 전가가 있어요. 정부에, 요즘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blame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buck passing. 책임 전가시킴 이라는 명사입니다. buck passing. buck passing이죠. don't give me a hard time. don't give me a rough time. don't give me a tough time 이라고 하면 나한테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지 마. 그러니까 나를 어렵게 만들지 마. 나한테 도전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hard, rough, tough 이 자체가 어려운, 풀어내기 힘든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다 give 사람 a hard time, a rough time, a tough time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my father's foot was put down. 우리 아빠의 발이 놓아졌습니다. 자, 이거는요. 수동으로 쓰일 수 없어요. 이 뜻 자체가 뜻을 단호하게 하다. 내가 알아서 발을 딱 놓고 안 돼! 이거는 이게 맞아! 라고 누군가의 설득에 휘말리지 않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발을 땅 하고 바닥에 놨어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요? I said I wanted a car for my 17th birthday. 내 17살 생일 때 이때는 이제 우리 한국과는 나이 체계, 학년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흔히 운전을 합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연도나 이럴 때 거의 나이가 20살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이때 차를 사달라 했는데 내가 너무 어리다고 거절하고 아빠의 뜻이 이걸 이렇다! 이건 아니다! 라고 관철하시더라고요. put his foot down. put his foot down이 맞습니다. her words put the cat among the birds. 새들은 겁이 많죠? 특히나 새들 중에 어떤 새들이요? pageants 맞아요. 비둘기들은 조금만 가까이 가도 도망가는데 세상에 아주 위협적인 고양이를 풀어놨다. 굳이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아도 될 분란을 만들고 굳이 그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났다. 라는 뜻입니다. 뜻을 관철시키고 남의 설득을 들어주지 않는 것 put his foot down 그 다음에 굳이 없어도 되는 분란을 만드는 것 put the cat among the pigeons.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you'll be pleased. 너는 기쁠 거야. 뭐 하면 기쁠 거야?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걸 알면 안전하게 safe and sound 라고 알아주세요. 선생님, 사운드는 소리 아니에요? 네, 하지만 형용사로 안전하다, 별 탈 없다, 건강하다, 좋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safe and sound를 하나의 덩어리로 안전하게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he was lying in his teeth 이 안에서 거짓말했다 자, 이 사이로 튀어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다 아랫니, 윗니를 관통해서 통과해서 튀어나오는 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신다면 좋겠습니다. through He was lying through his teeth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더라고 거짓말을 막 하고 있더라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He got the first class grade in his exam 시험을 쳤는데 1등급 점수가 나왔다고 거짓말했어 진실은 그가 뭡니까? 낙제했어, 떨어졌어 이 뜻이죠 안전하게 safe and sound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lying through his teeth 하고 가라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국말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일석이조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이런 거는 한국말과 아예 백 퍼센트 똑같죠. 근데 또 다른 표현들은 영어 많은 뉘앙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구나.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셨어요. 어때요? 관용어고 참 재밌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2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